안녕하세요. 벤쿠버 최재동부동산입니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들은 고용, 이자율, 소비심리, 이민인구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캐나다의 실업률은 5.3%로 이전달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이 실업률은 2020년 6월의 최고치보다 8.1% 낮으며 장기간의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이전달 대비 2만 6,200개의 추가 정규직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파트타임직은 1만 4,100개가 감소하여 총 1만 2,100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정규직 고용은 2023년 5월에 최저치에 이르기까지 하락했지만 현재로서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제조업, 무역서비스, 교육, 의료, 정보 및 문화서비스 부문에서 이전달보다 정규직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업, 전무 및 과학서비스, 사업 및 건물서비스, 그리고 공공행정 부문에서는 7월의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날수록 소득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구매력이 높아져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높을 때 주택시장은 활발해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 부진이나 실업률의 상승은 소득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근에 들어서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다가 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혹시나 이 실업률이 갑자기 튀어오르는지 눈여겨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늘 경기침체가 동반되었거든요. 이자율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캐나다의 금리는 0.25%포인트 올려 5%가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이번 금리 발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금리를 쉬어갈 것이라는 신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결정은 9월입니다. 최근 양적 긴축의 재개는 2022년 동안 보인 불확실성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잠재배수자와 판매자가 올여름에는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은행이 7월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기로 선택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인들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어 과잉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에너지와 식료품 등을 포함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긍정적 방향으로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와 식료품 등을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은 최근 몇 달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캐나다의 경제 성장이 다음 1년 동안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평균 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충분히 느리게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제부터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인플레이션을 현재 3.4%에서 내년에는 3%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2025년 중반까지 천천히 2% 목표에 다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느리고 먼 것이며 이는 금리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높을 것이며 그리고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캐나다은행의 다음 예정된 금리 발표는 2023년 9월 6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새로운 나오는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서 앞으로 1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의 향방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소비심리 소비자 신뢰지수 보겠습니다.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도 지수는 소비자들이 경제와 금융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신뢰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소비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와 불안정성을 반영합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구매와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낮을수록 그 반대의 경향을 보입니다. 2023년 7월 소비자 신뢰도 지수는 이전 달보다 하락하였으며 그 이전 달에 이어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그래프의 검정색 라인이 소비자 컨퍼런스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자동차나 주택 등 큰 지출이 따르는 소비가 적정한 시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자신감 수준입니다. 낮을수록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가오는 6개월 동안의 취업에 대한 전망과 관련한 신뢰도는 취업의 안정성 부분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고 취업기회의 개선이 있었느냐에 대한 응답자 수는 감소하였으며 반면 취업기회 감소가 있었느냐에 대한 응답자 수는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개월 동안 가계 예산에 대한 기대에 관해서는 안정성을 기대하는 응답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와 낙관적인 견해를 표현한 응답자 사이의 격차가 7월에 약간 커졌으며 더욱 나빠졌다라는 응답자 수는 종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주요 구매에 대한 자신감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매를 할 때 나쁜 시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7월에 상승하였으며 불확실하다거나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는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이민 인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분기에 국제 이민으로 인해 캐나다 인구는 28만 7,66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동기 대비 12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간으로 대충 환산해보아도 올해도 2022년 전년과 비슷한 110만 정도의 이민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 인구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몇 가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벤쿠버 최재동 부동산 오피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